하이. 자 포인트 2. 의미상의 주어 가볼게요. 의미상의 주어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. 누가 하는가예요. 누가 ing 하는가, 누가 투부정사 하는가 이거 말하는 거예요. 그 주어 동사는 되게 쉽잖아요. 동사 앞에 있는 아이가 주어니까 걔가 하는 거잖아요. 근데 ing나 to는 앞에 찾아봐야 되니까 그거를 찾아보는 거예요. 누가 ing 했는가, 누가 to 했는가. 가볼게요. 자 1번. a번. it was tough for me to work and to care of my daughter. 어렵다. 뭐가. 내가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돌보는 게 어렵다는 거죠. 그러니까 eat for to. 굉장히 많이 나와요. eat for to. 누구누구가 뭐뭐하다 할 때. 그죠? 기억하세요. 근데 예외가 있어요. 영어 시험에는 당연히 예외가 나오겠죠. 너 이거 알아 물어보는 거잖아요. 언젠가는 eat of to가 나올 때가 있어요. 뭐냐면 어리석다. 너가 그런 주식에 투자하다니. 이거죠. 어리석다는 거는 사람의 성격이나 태도 같은 거 이 형용사가 들어가면 eat of to가 돼요. of가 to하다.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. 꼭 기억하세요. 당연히 시험에는 예외가 나와요. 그 다음에 we were surprised by his, him, the winning, the boxing, the champions, two years in all. 자 우리는 깜짝 놀랬다. 뭐에 의해서? 누가 이긴 거죠? winning을 누가 했죠? 그가 이긴 거잖아요. 만약에 이 힘이나 히즈가 없으면 누가 이긴 게 되냐면 we가 이긴 게 돼요. 문장의 주어를 할 만한 놈이 이해가 밖에 없으니까. 그러니까 누가 이겼지 할 때는 히즈랑 힘을 꼭 써준다는 거 기억하세요. 아시겠죠? 그 다음에 1번 his parents are proud of blank having his own business. 자 부모님은 자랑스러워했다. 누가 가지는 거죠? 자기 자신의 사업체를. 그가 가지는 거죠? 이럴 때는 ing가 누가 ing 했는가 했을 때는 앞에도 나왔지만 누구누구의 소유격을 쓰든 누구누구를 목적격을 쓰든 둘 다 괜찮아요. 히즈를 써도 되고 힘을 써도 돼요. 아시겠죠? 넘어갈게요.